자 그렇다면 이 이유는 더 없느라고 제가 여기 계신 스타들과 MGMA 즐기는 방법을 언박싱으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 자 첫 번째 언박싱 주인공은 바로 아이즈원입니다 자 아이즈원이 어떻게 MGMA 언박싱을 즐길지 너무 궁금한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언박싱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오픈을 제가 할까요? 알겠습니다 네 생방의 룸이죠 네 아아 아 살짝 유행이 지난 네 살짝 유행이 지난 네 인사템인데요 자 이걸 누가 써볼까요? 저희 상품은 그냥 지금 뭐 한번 써보면 아 좋습니다 핫한 신호식에 핫한 아이템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딱 쓰면 저희가 또 뭔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준비해봤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대본이랑 똑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MGMA를 즐기는 상품을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되시죠 아이고 아우 귀엽네요 네 노래도 한 번 하시는 건가요? 네 네 또 안무를 준비했거든요 아 이거 또 준비됐어요?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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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누군가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둘 둘 시작 넌 나의 피얼렛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자 쓰셨는데 귀여운 짤 하나 만들게 귀여운 고지 한 번 지어주시죠 자 둘 셋 아이젠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없는거 아니에요? 다음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B6IX